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더다 무너졌더다 큰 성 파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하심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로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후손들이 성도님들이 용과 짐승에게 핍박을 받았지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은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14만 4천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입니다. 아까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14장입니다. 1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14만 4천이 나오는 앞부분과 그리고 중간에는 새 천사가 나와서 심판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낫으로 거두게 되는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알곡들 익은 곡식을 거두는 장면과 그리고 천사가 포도송이라고 표현된 믿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을 거두어서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붙들고 싶은 말씀은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압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날마다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날마다 어린 양 앞에서. 여러분 게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또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왔는데 우리들이 덜컥 겁이 나는 것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요. 어? 7장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무리. 그 무리들과 14만 4천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 그러면 여기서 다시 새 노래를 못 배운다고 하니 그럼 예수님 앞에 못 서는 것 아니야?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7장의 무리들과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물론 그 앞에 나왔던 또 14만 4천. 다 같은 믿는 성도들이에요. 오늘 한 절 한 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보면은 서 있는 자리가 똑같아요. 어린 양 예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나오는데 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어린 양 앞에 정결케 된 자 또는 옷을 씻어 희개한 사람 순결한 사람 같은 표현으로 무리와 14만 4천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다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놀라운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새 노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가 어땠나 요한이 듣기에는 오늘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노래가요. 굉장히 어미하고 장엄했어요.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졌는데 심지어 검은고 타는 소리 같다. 검은고가 하프거든요. 화음이 있는 악기.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너무 듣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래를 들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듣습니다. 이상한 목사님인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노래를 듣습니다라고 타이핑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눈물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요. 찬양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전공자들이 모여서 하는 찬양 그런 찬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노래는요. 활란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만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으로 들여지는 노래. 그 피팍과 그 죽음의 위협, 칼로 위협받고 가족들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성도님들의 삶 그 삶이 바로 노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아 매일 매일 새 노래를 드리는 삶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 드리는 그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날을 너무너무 고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지금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주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어린 양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에요. 어떤 작사 작곡이 뛰어난 사람이 만들어내고 전공을 해서 성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노래 그 새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삶의 노래는요 고난의 풀묻불 속에서 더 빛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노래는요 활란 가운데에서 더 아름다운 화모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노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오늘 성경에 표현되었는데 그런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구나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역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구나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권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며칠 전에 문병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갔었어요. 갔는데 입원실도 못 들어가니 로비에서 만났어요. 따님과 함께 옆에는 산소통을 이렇게 메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이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 그 권사님의 얼굴이 정말 천국을 가진 자의 얼굴이었거든요. 가서 그 로비이기 때문에 찬양 한 곡 못 불렀어요. 찬성 한 곡을 같이 못 불렀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감사해요 목사님 제가 감사해요 권사님 저 천국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권사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불려드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날 가는데 전도사님 또 간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같이 세 분 정도가 같이 갔어요. 그 오가는 길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천국 가기 며칠 앞둔 권사님께 가는 그 길 그 오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이었구나 우리가 같이 막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 노래였구나 그날의 새 노래였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 앞에 다 함께 서서 함께 예수님을 높여드릴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붙으실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제목은요. 다음 세대가 무너진 바벨론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소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입니다. 14장 6절부터는요. 새 천사에 대한 내용인데 또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곱 천사 일곱 나팔 기억나시죠? 그 천사와 다른 천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그룹이 다시 나왔는데 새 천사 중에 한 천사는 먼저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옴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마귀의 세상 바벨론을 향해 선포하는데 여러분 무너질 예정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이어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은 미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어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직 환란당하는 게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벨론이 영원해 보입니다. 여전히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핍박이 250년을 갔어요.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엄청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전사를 통하여 이미 이 세상 도성은 무너진 세상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말씀을 듣던 게시록 말씀을 처음 듣던 그 성도들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영원히 이 나라가 영원해 보이고 이 바벨론 세상이 영원해 보이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고 이 바벨론 세상은 이미 무너졌구나. 이미 무너진 세상이구나. 그 확신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사람들 내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하나. 사도행전을 보면 다시 복음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왜 안 흔들리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범법이 되고 잡혀가고 자녀가 잡혀가고 어머니가 잡혀가고 가족이 잡혀가고 그런데 어떻게 안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그 흔들리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미 바벨론 무너졌구나. 이미 무너진 세상이구나. 다시 예수님 붙들어야겠구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진노의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예언해 줍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어른 성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중에 이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10대가 얼마나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유, 어려서 아니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죠.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니 어른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고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무리에 들어갈 텐데 이미 들어가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청소년국은 부분적으로 오픈해서 인원 제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수만 옵니다. 재적의 50%밖에 오지 않아요. 온라인까지 포함해서요. 어린이국은요. 가끔씩 예배가 열렸지만 지금은 다 닫혀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국은요. 제 딸이 이제 8살이 되는데 6살, 7살, 2년 동안 대면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이 잘 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아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3살, 4살 이런 아이들 예배 드리자 그러면 엄마에게 핸드폰을 갖고 옵니다. 패드를 갖고 오고 TV를 켭니다. 컴퓨터를 켜요. 왜요? 그 아이들에게 예배는 보는 것이에요. 사역자들이 아주 몸부림치며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예배가 없어진 것이에요. 그나마 부모님들이 그래도 예배 지켜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부모님들은 드리는데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 해에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학년, 학년 올라갈 때마다요 위기가 옵니다. 특별히 6학년에서 중학생 될 때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될 때 공부한다고 자기는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떠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진 이미 무너져버린 바벨론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있습니다. 바벨론 세상은 극심하게 끝까지 그들을 끌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아주 극렬하게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가 요청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바벨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극심하게 그들이 핍박할지라도 또한 극심하게 유혹할지라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게시록 14장 3절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압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 날마다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드리고 또 지금 너무 어려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으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다 함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적성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릴 날을 고대합니다. 그럼에도 또한 이 시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입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고난이 하나님 어떤 찬양보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고난이 저희의 환란이 어떤 하모니보다 더 아름다운 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단히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받아주십시오 이 찬양 받아주십시오 이 노래 이 노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올려드리는 날마다 새로운 순간에서 만나는 그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새로운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졌더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다로다 하더라 이미 무너진 바벨론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다음 세대가 무너진 바벨론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세대가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놓치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그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미 무너진 바벨론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이미 무너진 바벨론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주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가정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벨론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무너진 그 성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 서툴어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다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만 예배하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정결한 다음 세대가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시고 아멘